하이 저 머리를 안 감았어요 이틀 동안 머리 색깔 빠질까봐 머리를 안 감았어요 괜찮아요 냄새 안 나요 쌤이 차가운 물로 감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차가운 물로 감아 봤자 전문가의 손길을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디언니처럼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앞머리를 제가 자르는 바람에 이렇게 돌쑥날쑥해졌어요 배가 너무 고프네요 배고파 핑크 공주야 맞아요 저 오늘 핑크색 겉옷에다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뽀글뽀글한 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나 지금 잘 잡고 있는 것 같나 이렇게 하면 저 잘 나와요 그리고 안에는 이게 또 뭘 쓰는 옷이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준 옷이랍니다 이제 처음 입는거지 네 맞아요 아니 그간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실 창작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컨셉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혹시? 네 이거 살짝 별빛 깔아주세요 살짝 새벽 4시 자가 지고 비보 화목입니다. 제가 머리를 땀한테도 염색했는데 어떤가요? 일단 커피가 너무 많아서 마시고 일단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요. 나 옥수수도 먹고 싶어요. 나는 인절미 떡 먹고 싶어요. 떡도 먹고 싶어요. 사실 화장실하고 싶어요. 안 돼. 여기선 안 돼. 지금 자신이들 개인기 하나 생겼어요. 터키 아이스크림! 터키 아이스크림! 아니야 이거 이은수님 목소리 그대로 따라 한 거야. 터키 아이스크림! 멍추 멍추 잡아야지 못 잡겠지. 멍추 멍추. 잡아야지 못 잡겠지 멍추 멍추. 아침부터 텐션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? 터키 아이스크림! 처음 먹으면 더 패배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. 출연하는필였다고 합니다. 넌 터뜨린 할 때의 있는 동네 바디. 엄마야 아이스크림! 두 subst 필요한걸로 다 아이스. 멍추와 소스 Ex-림! 물이 부족하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마저 확인하자 우리 집 배송비는 똑같네 오잉? 아 좋아요 뭐 닥터스트리인지야? 주차에 이렇게 해 그들이 어떻게 되니까 그냥 괜찮은데 만약에 진짜 괜찮을 때 그냥 괜찮은데 아이콘 이곳은 오늘 아침에 렌즈 끼고 올게요 잘 알아요 저 렌즈 껴야 되거든요 렌즈 끼고 올게요 연예인 있어요 저 연예인 두 명 있어요 사인 받으러 가볼게요 핑크 소녀 안녕하세요 입술 안 물러도 괜찮아요 아 근데 대박이다 눈에 반짝이 여기 반짝이 보이세요? 별 모양 땡 아니 여기 알차트는 맛있습니다 알차트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차트는 되겠다 아름이 머리하고 있으니까 이따 내가 완전 좋아하는 맛이에요 무슨 맛이지? 맛있다 못 느꼈어요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재밌었어요 잘하셨나요 아 뭐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고생하셨어요 저희 난로 먹는 것한테 한 번 말하는데 옆에서 내가 춤추시려는데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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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van 여자친구 수고하셨습니다